안녕하세요. 김현우 프로입니다. 오늘 이 시간은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주문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은 무엇이냐면 딛고, 치고, 돌고인데요. 저는 다운스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.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체중이동을 딛고 라고 얘기를 하고요. 공을 치고 임팩트를 거쳐서 팔로우까지를 치고 라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팔로우를 거쳐서 피니쉬를 돌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거를 좀 연속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백스윙에서 딛고, 치고, 돌고. 하지만 아마추어분들은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딛고를 빼고 치고 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딛고를 빼고 치고 도는 경우가 많이 있죠.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아마추어 시라면 혹시 지금 내가 이런 스윙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. 두 번째로는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딛고는 잘했으나 공을 치실 때 치는 것과 도는 것을 함께 하는 거죠. 딛고 치고 돌고 올라가서 딛고 치고 돌고 마치 공을 던질 때 오른발과 오른손이 같이 나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. 이거는 힘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겠죠. 그래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딛고 치고 돌고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딛고 치고 돌고를 자꾸 주문을 외우면서 골프를 치시면 보다 편안한 골프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